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중원 지역의 경선 결과를 먼저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지금 앞으로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워낙 시스템에 따라서 이기는 공천하다 보니 감동이 없다 이런 일부의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그 비판도 맞지 않다고 봐요. 결국 공천은 오징어 게임처럼 드라마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에 따라서 이기는 공천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까지 국민의힘인 공천은 철저하게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. 아주 관심 가는 경선 지역들이 많아요. 오늘 제가 보기에 양천갑 있죠. 양천갑은 우리 구자룡 비대위원 영입인제죠. 이분하고 이준석 대표일 때 최고위원 했던 두 분이 있죠. 조수진 전 최고위원, 현역 의원입니다. 그다음에 정미경 전 최고위원, 전 의원이죠. 이렇게 산파전을 벌이는 이런 지역도 상당히 흥미가 있고요. 그 외에도 우리 정우택 의원하고 윤곽근 이 의원 지역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성동 어뢰전은 하태경, 그다음에 이형 장관, 이해원 이런 지역도 있고요. 그다음에 나주에 가면 또 마포에 가면 신지호하고 조정훈 이런 빅매처들이 절배합니다. 지금 보시면 소정 교수님, 충주에서는 이동석 전 행정관과 이종배 의원, 그리고 충북에서는 엄태영 의원과 최지우 전 행정관.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보면 대통령실 출신과 현역 의원들 간의 매치가 예상이 되는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? 이런 매치도 흥미로운 게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출마는 자유인데 어떠한 특혜도 기대하지 마라 이랬거든요. 지금 저 행정관 출신들이 어떠한 특혜도 없이 본인의 경쟁력으로 경쟁하고 있고 아마 최지우 변호사죠. 저분은 네거티브 대응을 대통령실에서 많이 했거든요. 현역하고 저는 아마 박빙의 승부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